잘 치는데, 힘든 잘 치는데? 잘하네 다시 서이스 연습하고 살짝 살짝 좋아해, 좋아해, 좋아해 서브 그렇지 한 번 더 그렇지 서브에서는 하나, 둘 진짜 백핸드가 진짜 좋아 야구에서 이게 좀 이게 생각났지 내려 놔, 내려 놔 네트 들을 때, 네트 들을 때 더 낫게, 더 낫게 그래 안 걸리잖아 그렇지 그래 어휴, 잘하네 좋았어, 좋았어 자, 그냥 편안하게 무조건 가운데예요 자, 이렇게 오, 좋은데? 작병기보다 좋은데요? 아, 차명보단 잘해야지 더 세게, 더 세게 쳐요 나한테 주지 말고 나를 넘긴다는 생각으로 으이 더 세게 으이 더 세게 으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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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기합을 줘 으이 어휴, 괜찮아, 진짜 좋아 형, 안 해본 거 치면 진짜 잘하는 거예요 아, 정말요? 네 네 다 배운 건가 더 해야 되나 그렇지, 그렇게 치는 거야 다시 준비 그렇지 다시 준비 에이 그렇지 오, 바지 있죠 오, 오케이, 오케이 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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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 아, 이따 이겨야지 빨리, 빨리, 빨리 빨리, 빨리 근데 반바지 좀 주지 이거 손바지인데, 이거 그러니까 왜 이렇게 두껍게 입고 왔어요, 형 아, 너무 추워서 자, 그러면 마지막으로 아, 마지막 제가 주는 공을 다 받아야 되는 거 아, 오케이 아, 오케이 빨리, 여기로 빨리 준비해야 돼 또 가게, 빨리 빨리 가야지 자, 준비 자, 수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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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비 달리 너무 좋기 때문에 네 또 병현이 형이 젊잖아요 아직 아, 아파 오케이 와, 담배 다 피는데 아, 열정이 너무 좋아 아, 너 이 다음에 봐 어이구 너무 재밌고 근데 너무 힘들다 감사합니다.